여기 뭐야? 시바시바 뭐 이거 진짜 이킷이야? 아 카이대가 일본 사람이구나 나 공짜 과외받으러 나 돈 받을 건데 유현이가 이대를 다니고 있고 이대 여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알제곱 파이를 이제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와 왜냐면 이 작은 걸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거 부피를 한 번 너가 식을 써봐 이거 못하면 넌 진짜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진짜 이거는 돈 진짜 받아야 돼 집가 집가 아 이거 뭐야 집가 집가 야 장난 없다 진짜 계속 들어와 나 계속 들어와 우와 우와 이게 뭐죠? 세개지다 세개 아이씨 아이씨 자 멤버들 네 다 왔죠? 네 오케이 자 인원 체크할게요 자 인원 체크할게요 번호 부를게요 1 2 3 4 이거 군대에서 이렇게 해요 너무 웃기다 번호로 부르는 거 너무 웃기다 둘이 번호 대리 추석하겠다 20 21 23 인사 번호 끝 어이 박수 박수 아 배고파 식혀야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나 치킨 대박이다 야채고차 먹을 사람 야채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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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찾기가 진짜 찾아봐야 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요 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아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다 너다 여기 영상 보면 누가 몇 번인지 다 알아? 다 알죠 다 알죠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가 몇 층이야 지금 안 보여 내려오고 있어 우와 아니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타? 더워진다 20분 이상 더워져 몇 명이 탈 수 있지 저거? 멤버들 위층부터 올라갑시다 위층 위층 따로 아래층 따로 엘리베이터가 1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무조건 나눠 타야 됩니다 야 아래층 몰래 오지 마세요 기다려 몰래 낄라인인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비춰줄 거 같은데 오 잔잔해졌어 이 점막 좋아 이 점막 좋아 저희가 지금 세 채 일곱 명 일곱 명 여섯 명씩 나눠서 살고 있고요 진짜? 1인 방 하나 2인 방 하나 4인 방 하나 이렇게 총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3인 방 하나 와 4인 방 하나 4인 방 하나 빨리 가 비싸 빨리 렛츠 고 즐긴 즐긴 쇼파도 큰 음악한 거 이랬네 쇼파도 큰 음악한 거 이랬네 1인 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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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크리오가 와 세상 김낙영 우유다 이름 적어놓은 거야 낙영이 거 낙영이 거 귀여워 다들 뭐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각자 물건에 이름을 써 놓은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해놔야겠다 취향도 다르니까 어머 너무 많잖아 오오 요기는 좀 다르네 조금 더 깔끔하다 신발이. 장비실 봐. 쇼퍼니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돼. 다국점 멤버죠? 하나 내 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하나 있으면 한 멤버가 단톡방에 올려요.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써보는 편입니다.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사고 손민수 하고. 나 빨래해도 될까? 아, 잠깐만. 언제마자 쉬는 게 아니라 빨래를 하는구나. 나 베개 빨아야 돼. 나 베개 빨아야 돼. 빨래 할 사람. 나. 나 해야 돼. 나 해야 돼. 나, 나, 나. 나 빨리 돌린다 그러면. 나 두 번째. 지금 누구까지 갔어? 나 세 번째. 나 세 번째. 누구까지 갔어? 나, 나도 해야겠어. 나 여기다 둔다. 숙소에 세탁기 한 대, 건조기 한 대씩 밖에 없어서 항상 눈치 싸움입니다. 나경이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빨래를 했는데 또 그 뒤에 대기자가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늘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옆에 더 말리십시오. 저는 한 5일 정도 됐어요. 어떡해. 아, 근데 진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했었어요, 숙소 살 때. 아, 진짜? 밤에 스케줄 끝나고 오면, 눈치 깨이면서 지면 계속 못 자고 있어야 돼요. 아, 숙소차 기다렸어요. 아, 그랬어요.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연락 온 적도 있다고. 진짜? 네. 물 투는 줄 알고? 얼마 나왔어요? 대부분 얼마 나오지? 50만원. 수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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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씨가 4천원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누가 먼저 지낼래? 가위바위보. 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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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남진 나가애보! 진짜 재밌겠다. 안남진 나가애보! 아싸! 오 마이 갓! 이거 완전 수련회잖아. 맞아요. 분위기가 다르대. 숙제해? 숙제해? 망태?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요즘 숙제 태블릿으로 해? 아이, 그럼. 어머. 신기하다. 여기서 학교 공부를 해? 여기 뭐야? 시바시바. 시바시바. 어머. 이거 진짜 이킷이야? 아, 카이더가 일본 사람이구나. 아. 아직 학생의 친구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 과학 문제 풀 때도 있고. 어리다. 아무래도 외국인 멤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렇게? 네. 이거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산다, 야. 원통의 넓이를 구하는구나. 아우, 저 놈이 넓이를 왜 이렇게 구하라.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원지? 원지? 나 꽁차 과일 받으러. 나 돈 받을 건데. 아, 왜? 아, 왜? 봐봐. 아, 유현 언니한테? 유현 언니가 법무 잘하는구나. 유현이가 이대를 다니고 있고. 이대 여신으로 유명했을 때. 심지어 과학 교육과. 유현 씨예요? 맞아요. 그럼 대학 다니다가 아이돌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과학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어? 그건 아닌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돌 하는 꿈을 원하는 걸 좀 반대하셔서. 대학 가면 알아서 해라. 대학 가면 알아서 해라. 이게 오랜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대학을 부탁했다는 생각을 했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휴학을 하고 통보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아, 이제 하게 됐다. 거기에 나감으로써 이렇게 데뷔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학생들은 너무 진단하겠다. 이게 어렵다고? 응. 이게 어렵다고? 응. 그냥 모르겠어. 일단 뭘 먼저 구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거 원의 넓이 공식이 R 제곱 파이잖아. 응. R 제곱 파이를 이제 이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와. 왜냐하면 이 작은 걸 이렇게 샥 하니까. 응. 그럼 여기 곱하면 3R 플러스 2잖아. 그럼 얘가 이 원통의 부피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똑같이 이거 부피를 한 번 너가 식을 써봐. 이거 못하면 넌 진짜. 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우와. 확연해. 진짜 이거는 동시철 봐야 돼. 맞아야 돼. 동시철 봐야 돼. 나누면 이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이렇게 하면 돼. 아, 오케이. 이 식을 한 번 계산해봐. 안녕히 계세요. 매니저님. 깜짝이야. 저 책 반납 받으러 왔어요. 책? 몇 번 누구예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2년 기다린 친구. 네. 나 아직 다 못 읽었어. 어? 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시연이 없었어. 알잖아. 들어가도 돼요? 밖에 뭐 우당탕 소리 나던데? 제가 문 두드린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매니저님 얼굴 그려드릴게요. 아니, 좀 매니저님 쉬고 계시는데 굳이 얼굴을 왜 그려주는 거야. 하하하하 매니저님 반가자. 매니저님 반가자. 매니저님 반가자. 귀여워. 매니저님. 네임펜 빌려주세요. 테이프 빌려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진짜 약간 교무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멤버들도 있긴 합니다. 24명이다 보니까 한 번씩만 찾아오고 24번이 되는. 진짜 쉬는 게 아니겠다. 이렇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멤버들이. 사실 핸드폰을 하다가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뭔가 제 방으로 오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릴 때 핸드폰 놓고 눈 감은 적 한 번 있어요. 착해. 우리 또 얘기해줬잖아. 그래, 그래, 그래.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파. 됐어. 나도 안고 싶어. 밥. 밥 세킬 사람 얘기해. 치킨 어때, 치킨? 치킨 좋은데? 야채 곱창 무조건 시켜. 야채 곱창. 난 좀 중식 먹고 싶어. 마라탕 거랑. 근데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르겠다. 여기 마라탕이랑 떡볶이. 떡볶이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고파. 누나 한 번만 더. 배고파. 근데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헷갈리겠다. 이거 식기를 챙기세요. 아, 자기 그릇은 자기가. 많이 없을 것 같아, 식기가. 밥 먹으러 가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근데 이건 좋겠다. 오, 맛있는 냄새. 이 사람들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어, 내려올 거야, 지금. 꼬박꼬박. 뷔페다, 뷔페. 와. 오 마이 갓. 늘 뷔페처럼 먹겠다, 이렇게. 진짜 뷔페네. 나의 정. 진짜 시키면 불편해. 오늘만 일단 9개가. 이게 많이 시키다 보니까 같은 라이더 문이 몇 번씩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끼 먹는다 하고 하루에 100만 원. 30일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혹시 그럼 식대 마지노선은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딱히 없어요. 먹고 싶어 다 먹는구나. 4억 가까이, 1년간 4억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미쳤어, 미쳤어. 아, 미쳤다. 미쳤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와구와구 잘 드 먹네. 진짜 사람 많다. 안 되겠다. 오늘 이거 뭐예요? 매니저님. 우와. 근데 맨날 생일 파티하는 것 같겠다. 응. 자, 멤버들. 우리 내일 선발 3시 반 핑업이에요. 선발 3팀. 선발? 선발? 선발은 뭐야? 저희가 멤버가 너무 많아서 사실 24명이 한 번에 샵을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12명씩 샵인을 하는데 A팀, B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발 후발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후발이 좋겠구나. 음악방송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른 시간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전날, 전날 11시에 멤버들 다 해야 되니까. 네. 새벽까지? 안 자 그러면? 못 자죠. 너무 피곤하겠다. 못 자고 이제 산업 끝나고 또 자고. 한 샵 다녀요? 다 24명이? 네. 그 샵도 대박이겠다. 그러니까요. VNP야. 그렇지. 멤버들 내일 새벽이니까. 이게 뭐야. 비현실적이야 지금 이 그림이. 좋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잠은 자겠냐고. 세심한. 진짜 세심한이래? 알죠. 우리 전 나이 때 일어나는 거 제일 싫은 거. 이게 한겨울이여 봐도. 너무 싫어. 너무 너무 싫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니저님이고요. 매니저도 선발 후발이 있어서 후발 매니저님들은 이제 샵 아웃 하기 전에 오셔서 같이 출발합니다. 아 정말? 뭐야? 깜짝이야. 다 뭐 하고 나왔네? 어제 그 소녀들 다 어디 갔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한바탕 싸운 줄 알겠네. 저희 공구템이에요 저희. 맞아요. 손민수템으로 좀. 되게 귀찮아. 근데 이거 팀의 3분의 1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거. 안녕하세요. 우와. 으악. 출발. 출발. 근데 진짜 뭔가 내쉬면 좀 감사한 거 같아. 출발. 응. 그래도 후 갈 때가 부러워. 그치. 근데 그래도 안 자고 저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대단한 거 같아. 좀 촉잠이라도 자고 이럴 텐데. 아 맞다. 어 있다. 그래서 밥도 시키는 사람 없나요? 네. 아 진짜 왜 저래. 너무. 아 멋있다. 업체 그냥. 멤버 아닌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기 섞여 있어도 모를 거야. 어? 어머니. 인자기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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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택시 타고 왔어. 독립 멤버였어요. 아. 독립은 본인 집에서 오는 거예요. 네. 서울 사는 멤버들. 저는 뭐. 나는 처음 봤다. 메이크업 샵에서 호명해. 저 가요. 먼저 불리면 화도 안 돼. 맞아요. 빨리 받고 싶어 해서. 청약 주택 하는 공간 같아요. 저야. 저야. 저희가 다섯 분의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 다섯 명에서 일곱 명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멤버들은 메이크업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이제 선보였어요. 둘 다 안 들어간 멤버는 옷부터 갈아입고. 아. 이런 식으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3개. 돌아가면서 멤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밥 먹어야지. 뭐야, 초밥 시키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먹고 싶어. 응. 응. 국수가 좀 더 인기가 많아. 어? 저희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룸이 많아 봐 죽거든요. 어디 아픈 데 없나요? 진짜 선생님이야. 어디 아픈 데 없냐. 수련해 가면 선생님이 막 물어보잖아. 유현이 아픈 데 없어. 어떻게 해. 눈이 좀 빨간 거 같아. 피곤해서 보겠어요. 유현이가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이따가 보고. 멤버들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매니저는 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멤버들 또 누구 메이크업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옷은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 계속 체크하다 보면 쉴 틈이. 바빠요. 아유, 진짜. 또 온다, 또 온다. 이야, 또 시작됐다. 배달 전쟁. 이거 공돌이 타. 공돌이? 아침에 공돌이? 너무 헤비한 거 아니야? 저희 진짜 애들 잘 먹어요. 이야, 대박이다. 초밥? 우와, 너무 다양하게 잘 먹는다. 쓰레기 잘 치우세요. 아니, 왠지 막 샐러드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새벽 시간인데 어우, 야식처럼 먹네. 이날 아침 먹은 거 얼마 나왔어요? 이날에 한 20... 20만 아침에는? 아, 진짜? 초밥 때 막. 초밥 때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피곤하시겠다. 이야, 그 사이에 해가 떴어. 나온다, 또. 좀 덜 피곤해 보이네. 좀 잤지, 여기는. 여기도 잤지?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우와. 어, 저거 좋아요? 괜찮아요. 다 하는구나. 야, 이걸 다 하네. 근데 야, 하연이 잔치국수 먹는데? 잔치로구나. 이분은... 이분은 다프트 펑크하자. 왜 태연 언니 똥파리 같은 건가요? 야, 재밌다. 멤버들 도착 내립시다. 나를 안 갈 거야. 오오오오. 밥 안 먹어? 배고파. 우리 그거 먹자, 똑같이. 똑같이. 생기세요, 양념해 주세요. 15년이요. 6,000원 선수 있겠네. 할 수 있어요. 저희 말랐어요, 죄송합니다. 왜. 뭐 벌린 거 같은데, 센스님? 아니요, 망원이라서. 안 맞춰요, 안 맞춰. 아무것도 많아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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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맛있겠다. 여기 샵 3시부터 진짜 와. 그러니까. 와.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야, 근데 진짜 맛보다. 네, 헤어 끝나면 끝. 네. 오! 이야, 화장하면 달라지는구나. 오, 다른 사람도 있네. 변신.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선발지 먼저 가요? 네. 좀 빠져줘야지, 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 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기면 밥도 같이 먹고. 너 21번. 네, 맞습니다.